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2128-3330번,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연락주시고요. 고민 해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 상담 한번 나눠볼게요. 뒷번호 2566님의 사연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이 헷갈립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원포인트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결국에 비슷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부동산 학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개념과 다른 개념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은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분양권이고요. 입주는 재개발, 재건축 등등을 이용해서 조합원이 돼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거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다른 부분들은 무엇이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왜냐?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세 또한 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입주권에 있어서는 뭐냐? 주택수에는 똑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주택에는 포함이 되고 그러면 취득세를 내냐? 당연히 주택이 포함이 되니까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주택이 어떻게 포함이 되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인가를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면 주택에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는 주택이 포함이 되고 그 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또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되냐? 재산세도 내야 됩니다. 주택이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분양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내야 되고 입주권에서는 재산세 또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고 토지만 있는 건물이 멸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에 대해서라도 재산세를 내야 하고요. 나중에 1가구 2주택 1가구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1주택 1주택에 있어서는 입주권이랑 분양권이랑 차이점이 입주권은 포함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양권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내시냐? 입주를 하실 때 잔금을 내시고 등기를 치실 때 주민이 그쪽 주민이 되셨을 때는 나중에 1가구 2주택이 포함이 되고 나중에 양도세 또한 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입주권에서는 나중에는 재산이라는 그런 재산세에서 나중에 납부를 하지만 프리미엄에서 있어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양도세 부분에서는 피가 붙은 만큼 그만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납부되니까 양도세 또한 내셔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른 점은 세금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